최근 미래 가치를 판단하는 요소로 환경에 대한 책임과 사회적 영향, 투명한 지배구조인 ESG가 중요해졌습니다. 전남에서는 탄소중립을 적극 실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요. 이른바 해남형 ESG를 실천하고 있는 해남군의 사례, 김경자 환경과장을 통해 직접 들어봤습니다. 해남군 자원순환 복합센터는 해남형 ESG를 실현하는 핵심 거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군이 착실히 추진해온 자원순환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자원 재활용에 직접 참여하고, 어린아이부터 청소년들이 자원순환을 통해서 환경을 보호하고, 탄소중립을 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고, 이웃과는 소중한 자원을 나누는 공간으로서 주민들의 쉼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원순환 복합센터의 개관은 우리 해남군이 자원순환 1번지를 통해 해남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기틀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2년 초에 비전을 선포한 후에 유관기관 협약과 또 일회용품 없는 공공청사 등 총 227개 과제를 발굴해서 이행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 분야에서는 알리백 단지 조성과 탄소중립 에듀센터, 그리고 탄소중립 클러스터 센터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원순환 센터 운영을 통해서 범군민 의식 캠페인, 탄소 흡수원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해남 소통 넷 앱도 개발하고 SNS 활용도 하고 군민 공감대 형성과 또 땅끝 소식지를 비포하고 유튜브 스탑 해남 배치맨 등을 다각적으로 소통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해남형 ESG는 이제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우수사례로 거둔하고 있고요. 군민과 함께 실천하는 실천력 있는 정책으로 군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해남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800여 명의 주민이 참여를 했고 또 335톤의 깨끗한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서 4,000여 톤의 탄소 절감 효과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제로 해남 만들기를 위해서 22년 9월부터 군청사 및 산하 기간에 일회용품 제로 청사를 운영하고 있고 23년에는 간내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21개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기간에서부터 일회용품 제로 청사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군민 모두 의식개혁과 함께 몸소 실천하는 실천성이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러한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선도적으로 행정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